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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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the bubble 떠올라 나도 같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가 정도로 그런 어감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따라 올라가면 안돼요? 나도 따라 올라가 좋다 나도 따라 올라가 좋은 것 같아 오케이 한번 가사를 같이 한번 You're the bubble 떠올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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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따라 올라가 오케이, 제작이 원래 쓴 거는 원래는 그냥 일상 만나자마자 너의, 이것도 좋은데 만나자마자 너의 손을 잡을 거야, 이거 어때? 만나자마자 너의 손을 잡을 거야 이제 좀 뻔한 거 말고 손 잡고 너를 안아줄 게 있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거 재미없어 좀 더 산타해서 너를 보자마자 데리고 갈 거야 어디로? 버블랜드? 어디로 가고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더 좀 더 레모네이드 설정이 더 있었습니까? 버블 설정이 더 있었습니까? 보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 근데 버블도 터지잖아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너를 보자마자 터질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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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를 보자마자 너를 보자마자 터질 것 같아 레모네이드, 어, 어 어디 가? 레모네이드, 어,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걸 레모네이드 걸 아니야, 어, 레모네이드 걸 레모네이드 러브 어가 들어 두 번째를 러브로 해야죠 레모네이드 걸 잠깐만 근데 걸 발음이 안 돼서 빼야 될 것 같아 아니야, 발음 그 정도는 돼, 걸 정도는 돼 오, 레모네이드 걸 걸 발음해 봐, 걸 해 봐 레모네이드 걸 걸 걸 그거 안 돼요 진짜, 이거 연습해도 안 되는 거라서 그거 하지 마 네, 제가 봤을 때 아, 진짜? 이거 안 된다고 빼?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머머나져머나 그럴 그런 거 있어요 그럼 괜찮은데 아, 까다롭군요 중요한 부분에 나나나 걸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안 돼 오, 레모네이드 걸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야, 우리는 이제 걸 못 하는 거야 무서워서 레모네이드 러브 러브가 훨씬 쉬워 러브 해봐 오, 레모네이드 러브 오, 레모네이드 러브 오, 이거 훨씬 러브 부어, 부어, 부어 안 했는데, 부어? 부어, 부어, 이거 러브 레모네이드 괜찮아, 그러면? 레모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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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레모네이드는 다 한국어 있는 발음들이 다 있는데 걸는 러가 한국어말이 없어요 리읏 있고 없어요 알았어요 그냥 없을 수 없는 거라면서 아, 이거 까다롭네 거의 캐나다의 윤종신인데 오케이, 그럼 오, 오가 넣을 건가요? 오, 오 넣어야 돼 오, 레모네이드 러브 러브로? 러브로 뭐냐면 러브 러브 이거 이상한 근데 오, 레모네이드 러브 러브 야, 네가 거리가 같이 표정이 다르잖아, 지금 글 글 러브 이렇게 해야지, 네가 오, 레모네이드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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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가 터널에 심연한 러브를 지금 러브 러브 실제로 토론토에 살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영어 발음이 걸 발음이 어떤 경우는 제가 외국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한테 자꾸 영어 발음을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일단 언어 얘기는 좀 거슬렸지만 어쨌든 홈그라운드에 대한 어떤 베르핏을 충분히 주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 말 말 끊겨주면 하는데 우리 뮤직비디오도 저기서 좀 얘기해야지 일단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걱정 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 제가 다 연락했죠 그 뮤비 감독한테 제가 또 뭐라고 그러죠? 시한? 시한 받았어? 아, 시한까지요? 아니 무슨 가사도 모르고 뮤직비디오로 시야를 짜 우와, 뭐야, 뭐야, 뭐야 깜짝 놀랐어요 이 뮤직 감독 아, 진짜? 노래가 시작되면 분할된 화면에 에세, 아, SM 사옥과 미스틱 사옥이 대치돼서 보인다 서로 분할된 화면 속에서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준다 이렇게 계속 분할이네 양쪽 아,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화면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고 아, 이야 니네 둘의 첫 만남에 대한 얘기 아... 이, 이거 준비하신 그 뮤직비디오 감독 감독님이 있구나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 옛날에 이렇게 작품 만든 것들 칸 갈 정도로 아, 진짜? 그래도 여성분 한 분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가 없다 이 레몬에이드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좀 바닷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바닷가 가야 되지 않겠어? 여기 앞에, 여기 앞에 한강 있잖아 안 돼, 안 돼, 거기 아니요, 거기 잘 찍으면은 저 땅이 안 나오게 땅이 안 나오게 땅, 땅 안 나오게 그냥 물만 나오게 물도 크고 색깔 필터 해가지고 CG, CG해서 CG해서 모래 모래 한 트럭만 있으면 되잖아 제가 그냥 던질게요 그냥 바닥에 놨다 야, SM 그렇게 일 안 해 아, 우리 가끔 그렇게 해요 이 뮤직비디오 감독한테 얘기하면은 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웬일이야 아니 진짜 그래 또 웬일이야 또 웬일이야 이 뮤직비디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